2017 기아 리오 기아 리오 엑스펀 리뷰 더 2017 기아 리오 캐리즈 오버 보스틸리 언체인지드 위드 더 익셉션 오브 더 베이스 엘렉스 트림 위치 이즈 나우 어베일러블 위드 투 두 익스티리어 컬러드 시그널 레드 언드 어로러 블랙 기아 해즈 올소 리미티드 더 매뉴얼 트랜스미션 투 더 베이스 엘렉스 트림 오브 더 서덴 비이클 서머리 셰브론 더 2017 기아 리오 이즈 더 스몰리스트 비이클 솔드바이 기아 언드 이츠 올소 더 브랜즈 엔트리 레블 말 인서댄 언드 해치백 통지 어 누 기아 리오 윌 어라이브 포어 더 2018 말 리어 라이딩 안어 누 플랫폼 더 누리오 슈드 컨티뉴 투 비 어베일러블 에즈 어서덴 오어 해치백 벗 익스펙트 어 누 편리 어브 터보 차지드 엔진즈 투 리플레이스 더 커런트 파워 트레인 초이스 오버 뷰 셰브론 온리원 엔진 이즈 어베일러블 인 더 2017 리오 a 1.6리터 i4 위드 138 hp 언드 123 파운드 푸드 오브 톡 페어드 투 이더 어 식스 스피드 매뉴얼 오어 오토매틱 트랜스미션 리가들러스 오브 더 트랜스미션 초이스 언드 바디 스타일 더 2017 리오 이즈 레이티드 앱 27 36mpg 시티 하이웨이 트렁크 스페이스 인 더 서덴 이즈 제너러스 포어 어 서브 컴팩트 카의 13.7 큐빅 피트 해치백스 헤브 15 큐빅 피트 위드 더 스플릿 폴드 리어 시츠 어번드 49.8 큐빅 피트 위드 덤다운 압팅 포어 더 언더플로어 트레이드랍스 더 해치백스 카고 커피시티 투 12.3 큐빅 피트 위드 더 세컨드로인 플레이스 언드 47.1 큐빅 피트 위드 덤다운 스탠더드 피처즈 인클루드 15인치 스틸 윌즈, 어 포어 스피커 오디오 시스템, 클라스 어 폴 스터리, 60-40 스플릿 폴딩 리어 시츠, 앤드 어 식스웨이 어저스터블 드라이버즈 시트 압션즈 인클루드 블루투스 커넥티비티, 기아 S 우보 임퍼테인먼트 시스템, 어 리어뷰 캔러, 15인치 엘로이 윌즈, 오토 아나프 헤드라이츠, 파그라이츠, 앤드 세트라이트 레이디오, 더 레인지 타핑 에셋 스트림, 위치 이즈 어베일러블 온리, 언더 해치백, 컴즈 위드 어 스포트 툰드 서스펜션, 어 썬루프, 어 리어 스포일러, LED 테일라이즈, 17인치 엘로이 윌즈, 내비게이션, 더 오보 임퍼테인먼트 시스템 위드 어 세븐, 인치 터치 스크린, A 4.3인치 디스플레이인 비트윈 더 게이지즈, 킬러스 엔트리 스타트, 어 USB 포트, 히티드 프런트 시츠, 엔드레더 어 폴 스터리, 안 더 미드 레블 엑스트림, 테리스 올소어 니코 패키지 대 대즈 오토매틱 스타트 스탑, 오토매틱 라이트 컨트롤, 어 리어뷰 캠러, 엔드 더 오보 임퍼테인먼트 시스템. 하우에버, 디스 올소 딜리츠 더 15인치 엘로이 윌즈 인 페이버 스틸 원즈 위드 윌 커버즈, 더 레더 랩트 스티링 윌 언드 쉬프터, 더 사프트 터치 대쉬, 엔드 더 프런트 파그라이츠. 세이프티 더 NHTSA 게이브 더 2017 기아 리오, 어 포어 스타 오버롤 세이프티 레이팅, 아우트 오브 어 파시블 파이브 스타즈, 인프즈 테스팅, 더 카리시브드 어 굿 스코어 안 쓰리, 크래쉬 테스트, 억셉터블 안더 사이드 임팩트 테스트, 엔드 마지널 안더 스몰 오버랩 임팩트 테스트, 굿 이즈 더 하이히스트 파시블 스코어, 쉐브론, 인 에이 2012 컴퍼리슨 테스트 데드 올소 인클루디드, 더 혼다 픽, 토요타 야리스, 마즈더 2, 현대 엑센트, 쇠보레 싸닉, 엔드 나우 디스컨티뉴드, 써주키 에세스 포어, 더 기아 리오 플레이스트 레스트 비커즈 어브, 이츠 와벌리 언드 자링 라이드, 익세시브 엔진 언드, 로드 노이즈, 엔드랙 어브 그립, 쿨팩트, 쉐브론, 더 2017 기아 리오 쉐어즈 이츠 1.6리터, 아이사 위드 더 현대 엑센트,